그러면은 한타 때 다 피하더라구 워이궁같은 것만 맞아? 워이궁 아 잠깐만요 보르키 보쉬안의 보르키의 보리스타 거기다가 방금 전에 샤코 얘기했더니 샤코까지 하는거 보니까 백프로 백프로 그거죠 보르키 보쉬안의 보리스타까지 배나하고 샤코 얘기하자마자 또 샤코까지 백프로죠 이거는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지 보겸 한번 줘주겠다 아 이거 아 이거 또 또 대우 또 원딜각인가 내가 진짜 문도나 런블를 알차게 할 수 있게 탑챔프가 지금 두개로 늘었단 말이야 부캐가 런블문도 진짜 지르긴 하거든요 런블문도 희디니 고마워요 희디니 고마워요 희디니 고마워요 아 그래? 아 그럼 어쩔수 없지 뭐 음 내가 어쩔수 없지 뭐 내가 쌍기용해가지고 내가 탁간다고 말할수는 없지 뭐 문덕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볼까 아 아 아리같은 택시 잡기에는 음 아 심쿵님 스틱한게 고마워요? 음 매웅맞고 원컴? 내가 매웅맞는거 본적 있는 사람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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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웅맞는거 본적 있는 사람 안맞아요 잘 음 음 Eden 안맞아요 웬만해서 안맞아요 여러분들 딸 60 15 15 Q 이제 이정기는ugu 90 다 kun 2 3 탑 간다 탑 미드 원딜 가능 보도박사각이라고? 아 문도같이 준다 좋긴해요 진짜 여러분들 문도가 하는 사람만 좀 하는 사람도 솔직히 재미는 없어 솔직히 솔직히 하는 사람도 재미는 없는데 그 5대씩 맞췄을 때 그 케이감 그 촤악 소리 있잖아 맞췄을 때 그 촤악 소리가 있단 말이여 그 특유의 그 소리 타격감이라고 하죠 던파 던파 대패 약간 던파로 따지면 데스페르도의 난사급 스쿼드급 끝 하아 하아... 많이 떨어졌어 이거 MMI 되게 십창 났어 지금 한 40쯤 되나 이거? 어떻게 해요? 10점씩 오르던데 한판 이기면은 10점? 음... 10점 또다니 조금만 더 하자 5. 보겸님편 410TB 나잖아 새꺄 우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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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탑 양보 안해주네 이게 야수호각이라고요 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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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입고 간다 알림 입고 간다 아니 니가 알아서 할래? 그러면? 고피가? 자신 있어? 그럼 어쩔 수 없네 게임 시작됐어 이거 이미 야수호 구하자 필요없고 공격력만 존나 막아야지 공격력만 존나 공격력만 존나 공격력만 존나 그리고 마치 공격력만 존나 공격력만 존나 공격력만 존나 공격력만 존나 원아 공격력만 존나 비에 할만하긴 하겠네? 빵테밖에 딱히 뭐 아 진짜 알리스타 믿고 가는거에요 진짜 이거는 알리 믿고 가는거 다른거 다 필요없어 알리 믿고 간다 진짜로 나도 야수 웬만한 안할려하는데 너무 터지고 나서 멘탈도 나가가지고 음 보스123 안녕 어서와 보험 까는게 아니라 음 음 똑같이 아니야? 알리가 풀쿵 알리가 풀쿵으로 루시안이나 탈룸만 딱 2인공 딱 끼워주면 바로 그냥 오레이디대 오레이디냐? 와 이거는 뭐 조합상 알리랑 트런들이 있으면 좀 우리가 좀 더 좋아보이긴 해 어 으응 쯧 쯧 넝 주니 아 쓱 아 아 으응 아 알리 첫게임 뭐 해봤구 아니 알리 해봤을거아니 그래도 알리가 어렵냐 첫게임 해도 방생만 하면 되지 플래시큐가 꽝 이것만 하면 되지 뭐 다른 거 필요 있냐? 음 사람 하나 망가지는데 순식간이지 아 홍군이 형님 아 홍군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홍군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시사하십니까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홍군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시사하십니까 형님 어서오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몸 꼭 하면 Corporate 입안되고 있어요 형님 형님 님 아 서포 특성? 515원 특성? 흐음 흐음 제가 좀 이해지만 형님 야성한 것보다는 형님 오케오케 하 근데 야성한건 말하겠냐? 음 아 뭐해 태형아 아 병신아 채팅을 좀 시발 좀 집중해도 치든지 병신 나간 새끼들 존나 많아가지고 이것이 좀 먹으려고요 이 위원히 우리의 원단이 오케오케 이 위원히 한 명의 원단이 시킬 어? 잘 나가나 해봤어? 잘 나가나 해봤다 한번. 잘 나가네 장마. 잘 나간다 장마. 잘 나가네요. 소울! 소울! 빵테... 약간 좀 냄새 나긴 하는데 이 기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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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죽겠네 진짜 음 아 포션 미안했다 아 까비까비 아마도 장막 아아 아 아람을 기다리들 뒤를 조 슬롱힐이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죽는 것 쥐있지. 어 혐오 챔프야 인생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아니 빈지암은 그럴 수도 있어. 아아 꼭 이렇게 꼭 수업으로 굴리더라. 아아 존나 빡쳐. 아이고. 게임 진짜 났네. 아이고 참. 아 꼭 게임을 말도 안되게 터지기만. 남편하지 말자 모겸아. 아하. 흠. 아하. 내 운명. 내가 정해. 저개.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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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쯤 야모? 하나쯤 야모? 그냥 뒤지네 아.. 탑도 안나오고 아.. 참자 잘해보자 그냥 뒤지네 다 잠들 수 없다 바람을 따르게 정이.. 말은 불어사 탈을 꼬깽이에다가 지금 뭐냐? 못 깼는디 완전? . . . ..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입석에는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내 명예는 실추된지 오래다 탈진이 있긴 한데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잘살이고 있어 나 지금 멍청하게 나갈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작하자마자 030이네 근데 이거 지금 트런드리버 할 게 없네 어디 간딴 다 터질걸? 떠불라 올걸? 탑도 터지고 미드 다 터졌는데 지금 나에게 선행은 사칠뿐 저거는 뭐 요풍이 되나? 아군이 파냈습니다 다시 타이밍 잡아야지 아따 힘드네 이번판 어차피 지금 뭐 탈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트런드리랑 같이 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좀 살리면서 천천히 윌리카 뱃살 rule 스플렌드 윌리카 뱃살 윌리카 뱃살 윌리카 뱃살 윌리카 뱃살 윌리카 뱃살 비 objections 아...EQ죤나 아쉽네 아아 이라고 잡아야 이зя 오지마 아이케아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어엉 2로만 먹어야지 평타치만은 세트 쳐지니까 라임 밀리니까 무조건 2로만 아 애들아 아 미친새끼들어 아 씨빨새끼 존나 알바키하네 아 아 아 와드가 하나도 안 되어있었어 입석은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아 지금 빵티온이 6킬이냐 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거 역전강 나온다 아 리브 나한테 초기하라고 되십시냐 너 만만치 않은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음 아 그냥 돈 온 꿈이야 아 아 아 아 이건 뭐 씨빨 안되겠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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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 때 진짜 답답하긴 하지 잡을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방풀이 15점 아 존낙박치네 아 뭐야 이거 6대22 아직 쳤다고 생각되진 않거든 용은 먹었다 아직 아 그만 좀 죽어야지 나도 까비까비 어 금은 입사지 아니여? 오 와 아 빵테 무슨 11킬이 다 먹었어 이 새끼들 무슨 가면은 그냥 나만 사람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다 같이 터졌지 뭐 나만 터졌냐 지금 어?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어 뭐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15초 뒤에 다시 만나자 어 손에 치고 이분아 너도 만만치 않아 어? 조금 덜 죽은 것 뿐이지 만만치 않더라 어 아 망랑자라도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아 나도 스틱은 몇이야 3대 모르긴 하겠다 이러면은 일단 시비를 먹었고 시말자 닌자 탑부터 오레디기 때문에 닌자 탑부터 가면서 돈 나가는데 그러면은 아 아니 이거 승급자 막판이야 승급자 떨어지는 거 뭐 다 반사 아니야?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타이밍 아 아 아 아 아 아 파이팅 픽을 봤을때는 오레디에 다가 알리스타까지 있어서 잘 클줄 알았는데 전혀 터지네? 안죽네 씨바아아아아아아아 한번 잘라볼라 했는데 와아 아 2큐까지 맞췄는데 2큐 딱 치면 다 터져서 빠악 아 미안하다 대탓이 큰거 같애 나만큰건 아니야 근데 이거 다 다 1킬 7데스 이직 라인은 다 터졌어 빵테온이 그만큼 나한테 좀 많이 왔으니까 내가 좀 더 죽은거 같고 이번판에 내 탓만은 솔직히 아닌거 같애 이 판에 이 판은 솔직히 내 판만 아니고 아까 3대패 정글 들어갔을때 그때 터지긴 했어 바다이구 이러면 또? 어 뭐야 데미지 달고있냐 갑자기 데미지가 자 일단 빵테 빼면서 용젠 됐어 용젠 됐고 빵테가 아마 지금 집 갔을거에요 지금 집 갔을거에요 지금 아니 제가 집 갔을테니까 야 용한번 가봐 용한번 가보라고 지금 제가 제가 충신인데 제가 팬가입도 하고 형 보이러츠까지 보냐? 파이러츠까지 보면 진짜 충신이다 어? 보이러츠까지 온다그러니까 보이러츠까지 온다그러니까 보이러츠까지 온다그러니까 이거 아이 이거 뭐해 뭐 아니 야아 그 와중에 달려오는데 거기서 그거 먹으면 안되지 근데 이거 끝끝끝끝끝봐야될거 같긴해 아직은 모르고 솔직히 리븐도 있고 알리쿠카 탈론짜루가 좋았어 내 에어보는 페이크 사실상 페이크 사실상 페이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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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맨탈작업 진짜 해볼래? 아 진짜 맨탈 맨탈작업 해볼래? 어? 탈진도 우리가 두개가 있어서 할만한게 사실이기네 진짜로 아아 아아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마그러가 탑 마그러 탑 마그러 탑 나가네 빨리가봐 빨리가봐 자! 얼망에헹 임패가기 얼망에 일단 얼망 가구 짜리멍만 나오 너 죽었다 너 죽었다 형아 짜리멍만 나오지 아.. 멘탈 잡자 아 이거 인생캠 한번 가자 아 나도 진짜 빡친다 이번판은 이겨야겠어 진짜로 아 진짜 이겨보자 태형이 나이스 아 진짜 멘탈 잡아보자 진짜 나 이번.. 이번 연도 인생캠 이걸로 가자 진짜로 아 진짜 이길수도 있어 진짜로 태형아 씨바라마 뭔 인생캠이냐 이게 수런들이 이걸? 자 얼음망치 얼음망치에다가 딜탱템 추천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딜탱 딜탱템 체력 붙어있고 AD 붙어있는거 이케 시빌레 시빌레 뿔리디 시빌레 아 아 씨발 와 아 큰 그림 그린다 야 야 맨날 잡아 맨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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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잡아 어시스트 들어오면서 어시스트 자 얼만 얼만 일단 일단 큰 그림 그리자 일단 큰 그림 그리자 일단 큰 그림 그리자 용이 언제였지 용 언제였지 일단 큰 그림 그려 일단 리븐이 탈론한테 존나 세 궁으로 들어와서 기폭 때리면은 들어와서도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고 알리스타가 있어 큰 그림 나 이번판 던지기로 했고 우리판 다치면 웅거대차지 10대씩 있어 지금 다 탈론 잡아 궁쿨 존나 빠르다는거 생각해라 궁쿨 개빠르다 탈론 자 어리버터 하지 말고 반대똥선 뻔해 뻔해 잡아 지비를 줘 지비를 줘 지비를 줘 그렇지 그렇지 좋아 지비를 주고 바람을 따르게 짠 정보지 말은 그로 잠수 인심뜰 인심뜰 앙 우하아아아 아 시바 이거면 안 맞아 미래에 있다 지금 미래에 있어 이거어 야 나 생각엔 딱구간 박이긴 한디 부셔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부셔! 오케오케오케 오케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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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성공! 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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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 태형이 좋았어 수아 야 딜방템 뭐있냐 딜방템 딜방템 뭐있지 얘들아? 딜방템 큰소리미 여기서 꺼지냐? 야 현지 추가 리부니 잠깐만 태형아! 태형아!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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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큰 그림 여기까지야 일단 리븐 나와 나 리븐 나오는데 캐리티 리븐 나온다 아 저거 막아야 돼 탈탈탈 막아야 돼 나설수록 문제다 문제는 다 썰어 담긴 해야 돼 이거 다 썰어 담아야 돼 썰어 담아야 돼 일을 켜야지 일을 태형아 태형아 담방에 있다 아우씨 으아아아 차가워 크으으으으랄 에어욀 여우 다 greeted 아으맞아 이번에도 atchet 2020 야 막아 막아 야 막아 막아 와 진짜 이거 이기면 자 시간만 진짜 끌면은 야 시비를 야 밥탈양 하지말고 집중해보자 아 지금 우리편 다 지금 지금 내가 최고 대신시긴 한데 다 12대 이상이거든요 지금 지금 65대신데 총 이거 진짜 집중한번 해보자 자 이길수도 있긴 있겠어 용도 지금 일부에서 용 나오는 타이밍이 없지 나오거든 10대신 1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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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신 1대신 한 번 해볼까 한 번?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판단이 지금 우리가 노탱 조합이야 지금 원탱이 그냥 판단 한 번 갈게요 여러분 임피 간다고 내가 갈까 되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임피 간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고 지금 얼망 있으니까 얼망 AD 좀 있으니까 어차피 쓰면 원탱이 닮으면 안하니까 어차피 쓰면 원탱이 닮으면 안하니까 아 개누드리언니 지금 판단이 어쩔 수가 없어 야 재밌게 하자 바로는 먹지 마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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